자, 다음은 좀 말려오셨죠? 대전에서 온 우리 저 지난번에 온양원천인가? 거기 어디 갔을 때, 예당호수 맞아요. 예당호수 갔을 때도 여러 번 모시고 그 땡볕에 아주 열심히 오셨던 대전지부의 이고호 회장님 모셔서 영씨의 입을 드러보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단어 처음 사건에.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그의 사랑을 고 Camb야해 Dieu 가 psychopath 천연히 이 여름 하늘에 돌아가고 싶어 더없이 울어갔어 침묵만 나면 저런 말에 괜찮나 어차피 돌아가는 형식처럼 사랑하는 여자 내 여름 하늘에 돌아가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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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야 하나씩 왕창을 돌아가는 형식처럼 사랑하는 여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아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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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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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